자 오늘 인스타360 ONE X 360 액션카메라죠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비교적 간단하고 언박싱을 이렇게 시리프터 이구요 자 뜯었어요 아 왜이리 있네 자 양쪽 다 뜯어주고 자 언박싱 짜잔 이게 360도 카메라 네 360도 카메라 네 360도 카메라 되게 예쁘게 생겼죠 크기는 이정도 이정도 크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가벼워요 왜이렇게 가볍지? 그리고 내용 구성품을 보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? 안에도 구성이 꽉꽉 차있네요 패키지가 되게 고급사끼리 있어요 얘는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있네요 Connected to your computer 그냥 뭐 선이겠죠? 근데 어떻게 뜨는거야? 뜨는걸 못 찾겠어 이렇게 뜯는겁니다 그냥 USB 마이크로 USB 타입이네요 마이크로 USB 이런것도 정품 케이블을 또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숨도 두껍고 그 다음에 Connected to your phone 얘는 두개가 있네요 세개네요 세개 하나는 아이폰 하나는 USB-C 타입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크로 USB 총 세가지 헤드폰 종류에 따라서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3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난 이거 안쓰니까 전 이것만 쓰면 되겠네요 USB-C 타입 그 다음에는 프로텍티브 파우치 프로텍티브 파우치 그 다음에 다큰 마우치 새거 냄새 넣고 다니면 되어있고 오! 스티커 이런게 꼭 있어줘야돼 노트북에 붙여야돼 오! 이게 더 이쁘네 그 다음에 구성으로는 뭐 이렇게 어 사용설명서 같아요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있는거 같아요 한국어는 뭐 영어로 보지 다큐먼트 등 어 여기 들어가있어요 어 제품 구성 구성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 이거 월렉트카드네요 품질보증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퀵 스타트 가이드 이거 보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뭐 당연히 한국어가 오! 있어요! 여러분 한국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속에 아 한국어가 있어요 우릴 외면하지 않았어요 카메라 속에 음 제품 빨리 할 수 있는 정도 음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죠 음 별로 이런거 안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거에요 아 얘가 이제 제가 보면 배터리에요 배터리인데 아 칼로 뜯고자 자 자 자 됐어요 이거는 음 이게 바로 1X 인스타 360 1X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음 나중에 이제 좀 뭐 몇 개 더 사야겠죠 배터리 너무 귀여워요 배터리 자 그래서 인스타 360 1X 이 모델에 뭐 배터리를 끼면 되겠죠 배터리 이렇게인가 자 이렇게 껴줍니다 크으 어 배터리를 껴도 뭐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오 오 이거 그거가 그 다음에 이걸 막 이거 액션 돌리면서 360도를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아마 그 돌리는 것 같아요 음 되게 기네 크으 이거 한번 돌려볼까 좀 이따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내용 구성품은 뭐 이렇게 어떤 게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넣고 다니면 되겠죠 짜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뒷부분 음 마이크로 USB를 아 마이크로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는 부분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그 4분의 1 그 나사가 있어서 이거 뭐 삼각대를 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뭐 없나 아 이런거 자 이런거 이렇게 꽂아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셀카봉 호환되는 거 뭐 여러가지 꽂을 수 있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걸 꽂으면 아마 이걸 가지고 돌릴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런거 이게 구성이 구성품에 포함이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언박싱 끝났고 뭐 실제 사용해서 하는 부분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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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